조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화요일 애틀랜타를 방문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관련 소식을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행사 연설을 하는 동안 현장 인근에는 일부 시민단체들과 정당의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캐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 화요일 애틀랜타를 방문했습니다. 공화당 주지사가 집권하고 있는 주를 중심으로 투표권 제한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대응책에 나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차원의 투표권 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원의 50석을 차지한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바이든의 이번 애틀랜타 방문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분분합니다. 의회 난입 사건을 두고 투표권 법안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바이든 정부의 말뿐인 대처에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꺼내든 카드는 상원 필리버스터 규칙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리버스터란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결정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법안이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에 가로막혀 번번이 좌절되자 바이든 정부는 필리버스터 규칙을 수정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무너진다면 상원 의장을 겸하고 있는 카멜라 헤르스 부통령이 테스팅보드를 행사해 법안 통과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진행된 애틀랜타 유니버스티 센터에서는 시민단체와 바이든 정부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 게리슨 더글러스 조지아 언론 담당 보좌관은 이번 시위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와 카멜라 헤르스와 조지아의 إделик soort 인태그리티의 양을 rencan하는 양으로 보내는 기회에 대해 조지아의 인태그리티의 정신이 더 글러스와 단위의 지혜에 대해 조지아의 정신이 더 긁en지에 대한 설명을 도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조지아의 전국위원회 게리 debate에 대해 랴피아 워너크는 우리의 조지아 선ãy센터입니다. 조지아가 날진랜타 프로테스트에 대해서 방문을 두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